안녕하세요. 저는 맥스엔젤의 송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3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가면 갈수록 저희 맥스FC가 커지고 있고 저도 성장하는 느낌으로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맥스엔젤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쪽으로 컴퓨터 게이밍 업체에서 제가 전송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제닉스라는 기업에서 제가 전송 모델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또 레이싱 쪽이죠. 프리미엄 바디키트도 만들고 튜닝 쪽 하는 데인데요. 그쪽 지가토에서도 제가 지금 전송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서 여기 끝나면 저기, 저희 끝나면 저기 이런 식으로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항상 재밌다고 생각한 게 라운딩을 할 텐데요. 라운딩을 할 때 보면 다른 팬들이 안녕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김치 해주세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보여요. 이런 거 보여주면 저도 같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윙크도 해주고 하트도 해주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반응도 너무 좋아해주시고 이런 데서 약간 이열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 저는 사실 격투 경기를 되게 좋아하지만도 남성부 경기에만 항상 봤었지 여성부 경기에서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맥스앤젤을 하면서 여성부 경기를 봤는데 아카리 선수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팬이 됐는데 아카리 선수 지금 쉬고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빨리 복귀하셔서 얼른 한국 오셔서 더욱더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팬입니다. 진짜 사랑해요. 팬이에요. 네 저희 맥스앤젤 18번째 경기가 충만 호성에서 있거든요. 진짜 빅히트 칠만하고 완전 어마무시는 경기가 있으니까 진짜 진짜 많이 보러 와주셔야 돼요. 진짜 완전 빅꿀잼! 예상해봅니다. 네 저 송주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맥스앤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